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어떤 분께서 제가 얼마 전에 사업에 관련된 경험들을 알려드렸었는데 버블티 가게를 제가 했었다고 설명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버블티 가게를 하면서 조금 관심 있으신 것 같아서 한 서너 분 정도 저에게 이메일을 보내신 분들이 계셔서 제가 어떻게 해서 이 버블티 가게를 하게 됐었는지 그리고 왜 지금 안 하는지 뭐 책은 써놨긴 했다만 왜 안 하는지 제가 어떻게 차별을 돼서 남들이랑 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하와이에서 제가 있었을 때 가게 하나가 있었는데 5개까지 프랜차이즈를 들렸었죠. 근데 아무튼 잘하고 있었었는데 왜 제가 안 했는지 몇 가지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이 사람들에게 버블티 사업을 권장하면서 만들었었던 자료들이 있는데 간단하게 여러분께도 조금 버블티 사업에 관심이 있으시면 계속 들으시고요. 제가 여러분께는 온라인으로 비즈니스 하기를 원하니까 나는 브레이킹 모델 스토어는 내 체질이 아니야 라고 하시는 분은 그냥 안 들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튼 제게 질문 주셨던 그 버블티 사업을 하시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촬영하고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자 일단 버블티 뭐냐 라고 하면은 여기도 뭐 똑같죠. 이거 그냥 살짝 그냥 보여드릴게요. 미국에서 버블티 할 때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늘어나고 있냐 뭐 이거를 제가 그냥 데이터를 찾아서 했었던 건데 뭐 구글 트렌드 저희가 맨날 쓰는 툴 있죠. 그 당시 제가 2011년 12년에 했었던 건 아니고요. 제가 이거 언제 시작했었냐면은 제가 그 MBA 하고 있으면서 그 당시에 그 뭔가 중요한 거를 발견해서 그 당시에 하고 있었던 건데 버블티 다 아시죠? 그냥 티인데 그 티가 그 전에는 트래디셔널한 티는 이게 약간 나이 많은 사람들이 먹는다는 이게 좀 있어서 그 뭐 파우더랑 뭐 맛 조금 참가하고 버블티 떡 같은 거 넣어가지고 어 대만에서 중국 대만에서 사람들을 이렇게 팔기 시작하게 된 게 이제 그 어 버블티의 시작이었었고요. 그래서 뭐 저희는 뭐 어떻게 만든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고 이거는 그렇게 보실 필요는 없고 어 뭐 제가 늘 그 제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사팔영사의 사 사람이 어디 있는지를 찾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 뭐 이 얘기였었고요. 어 어떻게 서비빙 하는지 그리고 뭐 어떤 메뉴들이 있었는지 메뉴는 제가 조금 감추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이었으니까. 그런데 제가 이거를 하면서 가장 중요했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여기 이 책에 다 나와있는 내용이거든요. 이 책에 나와있는 내용인데 자 여기 있는 그림 같은 경우는 제가 파워포인트를 할 때 어디다가 이거를 썼었냐면은 아 여기 책에 보면 있어요. 책에 보면 똑같이 여기 있었던 내용을 똑같이 근데 영어로 해놨기 때문에 그게 문제인데 자 여기 보면은 여기 그림 똑같이 넣어놓고 바로 레시피도 어떻게 하면 되는지 제가 다 조사를 하고 했었는데 제가 이거 이 시장에 왜 뛰어들었었는지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시장에 왜 뛰어들었었냐면요. 제가 이제 그 아까 지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버블티가 한 2012년에서 이게 대만에서 한참 크고 있다라는 것을 보고서 아 이거 나 미국에서 좀 해야겠다 이 생각을 가지고 뛰어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제가 남들이랑 차별화 있게 해야 되잖아요. 미국에서 아직 잘 모르니까. 그런데 제가 그 당시에 했었던 게 이거예요. 그 티프레소 커피를 마시면은 그 에스프레소 머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커피도 그냥 오래된 사람들이 먹다가 에스프레소 막 이렇게 이탈리아 이런 데서 좀 이렇게 진하게 먹던 것처럼 대만에서 이 장비라는 거예요. 제가 이 장비를 어디서 구매해서 파는지를 알았었어요. 그리고 레시피랑 이것도 알고. 지금도 한국에 제가 굉장히 사랑하는 동생이 하나 그 이걸 하고 있으니까 혹시 한국에 매니팩트러닝이 필요하시면은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그럼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런데 제가 이걸 해서 이거를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나 이제 버블티 해야겠다. 버블티를 해야겠다. 시작을 하게 됐었는데 왜 제가 열심히 하다가 안 하게 됐었는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 부분이 맞았기 때문에 계속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자 일단 얘는 없애버리고 자 혹시 질문하신 분께서 제가 생각했었던 금전적인 부분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이거 스크린 캡처하세요. 이거 지금 띄워놨으니까 이거 보시고 제가 생각하기에 토럴 커스트가 얼마가 되고 광고에 얼마를 넣고 있고 캐시플로우는 어떻게 될 것 같으며 밸런시스는 어떻게 되고 그 당시에 제가 생각하고 있었던 차칩이 이거여서 매달 팔아야 되는 대충 돈은 어느 정도가 나서 프로핏 마진은 어느 정도가 나겠다. 뭐 이런 게 여기 있으니까 다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가게 한 서너 개 하면은 처음에는 돈을 이렇게 읽다가 시간 몇 년 지나가면은 얼만큼 돈이 벌어질 것이다. 언제 흑자가 날 것이다. 뭐 이런 거 제가 잠깐 만들었었는데 이거 혹시 그 인터넷 뭐지 버블티 가게에 관심 있으시면은 이거 스크린샷 하시고 이거 관심 있게 보시고 이거는 제가 그 당시에 나름 설명했어요. 한 시간에 한 서른 네 잔 정도씩 팔아야 된다. 뭐 이렇게 제가 그 당시에 예측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밸런시스 라든가 아니면 캐시플로우 스테이트먼트 라든가 익스펜스는 뭐가 나갈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해놨었으니까 관심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하면서 안 하게 됐었던 이유가 몇 가지가 있었어요. 그리고 계속 이 비즈니스 인데러시스 도와주고 있어요. 저도 근데 테크놀지를 통해서 제가 도와주고 있는데 이 브레이킷몰을 비즈니스 할 때 가장 큰 문제는 고객을 찾아야 되는데 제가 고객을 잘 찾을 수 있는 제가 제 스스로를 판단을 했었을 때 제가 제일 잘하는 게 광고를 통해서 사람들을 마케팅을 해서 사람들을 끌어오는 걸 제가 잘했었어요. 그걸 제가 잘한다는 걸 알았어요. 제가 스스로 처음에 생각을 했었을 때는 이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 있고 또 이 버블티는 돈도 처음에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처음에 뭐를 했었냐면 이 장비를 본 거예요. 이 장비를 본 거예요. 그리고 버블티 하는 것이 굉장히 핫하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래서 제가 그것을 가지고 이제 하기 시작해서 어떻게 보면 프랜차이즈를 늘릴 수 있는데 제가 스스로 다 한 건 아니었습니다. 저도 스스로 볼 때 저도 제 리스크를 굉장히 안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미 제가 장비를 팔 수 있는데 장비를 팔고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한 명 있어서 그 사람과 동업을 해서 늘리게 됐었던 거죠. 근데 제가 주로 했었던 업무는 이제 마케팅 업무였고 나중에 지금도 제가 혹시 기회가 되면 지금도 여기 하와이에 있는 가게들에 제가 디지털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 와이파이를 통해서 돈을 벌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건 혹시 제가 기회가 되면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아니면 동포대학 멤버들한테만 설명을 드리던지 아무튼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제가 좀 하고 혹시 이 버블티 가게에 관심 있으시면 따로 연락을 주시면 도와드리는지 그렇게 할게요. 아무튼 그렇게 했는데 제가 이 버블티를 너무 좋아하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마시는 것도 좋아했었어요. 근데 자꾸 마시다 보니까 맛도 없고 그러긴 했었는데 제가 왜 안 하게 되는지는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 굉장히 간단한 이유인데 제가 음식 비즈니스를 이렇게 하면서 음식 비즈니스가 이제 사람이 이렇게 하다 보면 패션이 생겨야 되잖아요. 이제 뭐 아 이거 예를 들어서 온라인 비즈니스 같은 경우는 제가 하면은 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네 이렇게 돈이 벌리네 그럼 자꾸 탐구하는 맛이 있고 자꾸 이렇게 배워가는 즐거움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버블티 비즈니스 같은 경우는 제가 음식을 잘 못 만들어요. 그게 가장 큰 문제였어요. 제가 그래서 파트너를 찾았었는데 제가 음식 파는 가게인데 음식에 관심이 없으니까 이게 그 재미가 안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음식 비즈니스 같은 경우는 또 시간이 뭐 아침 일찍 열어서 늦게 문 닫고 그래 되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런 스타일이 그 그 좋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제가 원할 때 제가 원하는 곳에서 제가 원하는 사람들과 일하는 것이 가장 좋았었는데 저한테는 가장 맞았었던 게 그 인터넷으로 하는 인터넷 사업이 저한테는 가장 어 좋았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비즈니스를 어 팔았죠. 팔아서 이제 그 비즈니스로 이제 하게 됐고 물론 뭐 동업을 하고 이런 이런 문제도 있긴 했었겠지만 어 뭐 나름 좋은 경험이었고 일단 이거를 통해서 제가 그 지금도 듣고 계신 분께서 듣고 계신다면은 여러분께 조금 드리고 싶은 어 부분이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어 이 비즈니스를 하시려고 하면은 공부를 엄청 많이 하셔야 돼요. 처음에 투자 금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 더 많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아까 뭐 차트 같은 경우도 처음에 다 어느 정도 계획을 하고 계획을 하고 저도 이거 책으로 쓸 수 있었던 이유가 이거 팔려고 처음에 만들었었던 게 아니었어요. 처음에 스스로 이게 내가 어떻게 이거를 해야겠다라고 공부를 하기 시작했었던 것이 이제 이게 책으로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원하는 게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만들기 시작했고 또 장비를 또 팔고 시작하려고 하면은 이거를 또 어차피 그 툴로 사용하게 된 거고요. 그러니까 많이 아셔야 돼요. 공부를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맛을 정말 보실 줄 아셔야 돼요. 이 제품이 어떻게 하면 더 맛이 좋아지는지 이거 숟가락 한 숟가락의 차이가 엄청 크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이걸 줘도 맛있고 적어도 맛있고 그러니까 고객보다 더 이거를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파트너한테 그것을 의존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은 가치가 좀 제가 전달할 수 있는 부분이 적었다 이거죠. 온라인 마케팅은 한번 해놓고 잘 굴러나오면 보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잘 저희가 파트너십으로 했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힘들어서 힘들다기보다는 재미가 없어서 안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돈은 분명히 됩니다. 제가 프랜차이즈를 하면서 저도 올바른 마켓에 들어가 있어서 지금은 스티브라는 친구가 잘해서 지금은 프랜차이즈를 16개까지인가 늘렸던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할 때까지가 한 대여섯 개였었는데 지금 안 한 지 꽤 됐는데 많이 늘렸더라고요. 그런데 일단은 돈은 확실히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맨날 그 가게에 터너벌가 굉장히 사람이 굉장히 터너벌가 심하거든요. 그것도 마음에 안 들었었고 일 생기면 가서 이거 조금 몸 써서 일하는 것도 마음에 안 들었었고 이런저런 이유로 저한테는 아무튼 안 맞았어요. 그런데 비즈니스는 좀 공부를 해서 가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두 번째 좀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말씀은 광고는 늘 어디나 쓸 수 있는 거니까 그거는 제가 얘기를 안 할게. 두 번째 비즈니스를 하나를 들어가시려면요. 자신이 뭘 잘하는지 자기가 뭘 잘 못하는지 관심이 없는지를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 버블티 비즈니스에 들어갈 때 제가 온라인으로 비즈니스 온라인 광고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서 뛰어들어가서 그것이 맞아 떨어졌는데 두 번째 제가 간과했었던 사실은 음식 비즈니스면 음식을 잘 만들어야 돼요. 저는 레스토랑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 같으면 직접 다 모든 것을 하실 필요는 없지만 이것이 맛이 괜찮은지 아닌지 어떻게 하면 가격을 줄일 수 있는지 거기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Curiosity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이거를 일을 좋아하고 잘하고는 문제가 되지 않고 사실은 그건 두 번째 문제고 저희가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내가 이게 궁금한가 자꾸 버블티를 보다 보면 저는 비즈니스를 어떻게 공부하고 어떻게 이것을 마켓에 나게끔 하는지는 굉장히 큐리어스 했어요. 궁금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알아오게 됐고 그런데 제가 궁금하지 않았던 것은 아까 여기 그림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비즈니스가 커피가 있으면 몇 퍼센트씩 얼마를 내면 이 맛이 나고 이것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는 무슨 테이스를 걸려대고 그거는 꽝 이해를 못하겠어요. 해봤는데 안되고 저도 분별력이 없으니까 비즈니스를 못하겠더라고요. 비즈니스를 잘 궁금해 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 저는 버블티 비즈니스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비록 저는 지금 손을 떼서 안 하고 있긴 하지만 혹시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알려주세요. 저도 처음부터 어떻게 이걸 해서 이렇게까지 갈 수 있는지 다 이렇게 그래도 경험을 해봤으니까 혹시라도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네요. 아무튼 영상을 보시고 몇 분께서 제게 질문들을 해주셨었는데 관심이 계속 있으시면 이메일을 주세요. 그리고 아까 보내드렸던 철트가 대부분이 다고요. 여기 아까 보여줬던 이런 거 캡처하셨죠? 여기 있는 내용 다 그거예요. 중간에 있는 내용들은 다 영어로 돼있어서 혹시 관심이 있으실지는 모르겠다면 설명으로 제가 구두로는 설명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연락 주시고요. 어디로 연락 주시는지 아니까 저한테 연락 주시고 이메일 주시고 이 영상을 보시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시 인터넷으로 돈볼 수 있는 인터넷 마케팅에 관련된 정보들을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